김규리의 풍당풍당 어렸을 땐 몰랐는데 철들고 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죠. 명절마다 그저 신나게 먹기만 했던 그 많은 음식들이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누군간 열심히 만들어야 하고 또 먹고 난 다음엔 반드시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한다는 거. 그러게요. 명절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하는 걸까요? 먹으려고? 그렇죠. 먹으려고. 상에 오르려고. 그 명절 음식들은 늘 하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인 걸까요?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최다 출연이세요. 저희 풍당에서. 몇 번 출연 안 했는데.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최다 출연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얼마든지. 지난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풍당풍당을 해가지고. 아니 자꾸만 공장장님이 풍당풍당을 자기가 들어가면 풍농거린다고 풍덩풍덩을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오는 게 그렇게 저는 별로 마땅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쪽의 분위기가 칙칙하잖아요. 이 상큼 발랄한 이 풍당풍당에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게 공장장님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제가 되게 작게 보이나 봐요. 돋보여요.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도 추석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김우준 뉴스공장에도 시간을 많이 준 편인데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날 유독 좀 길었었어요. 한 출연자가 펑크를 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이야기하다가 여기 와서도 추석의 의미가 뭔가를 채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어요. 그랬죠. 막 수다만 뚫다가. 김우준 공장장이 또 막 엉뚱한 소리. 대통령의 시간 뭐 이런 이야기를 엉뚱하게 몰고 가는 바람에.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출석의 의미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출석이 뭐 하는 날이냐 하는 것을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출석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온가족 모여서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날이라는 이것이 주는 강박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한테. 있죠. 조금.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낸다는 게 보통 고향 산소 제실 뭐 이런 데가 큰 집에 간다는 것. 그래서 가는 이유가 뭐야? 제사. 그러니까 차례 지내려고. 차례 지내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강박 때문에 싫어요. 명절. 그러니까 추석 때 되면 제일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이렇게 며느리들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들도 많아지잖아요. 특히 신혼 초에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 시댁 식구들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가서 막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례라는 걸 이렇게 한번 지워봅시다. 머릿속에. 차례가 없다. 추석은 뭐 하는 날인가? 그걸 보면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렇죠. 노는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논다라는 기분으로 만약에 친지집이나 큰집이나 부모님 댁이나 시댁 차가 괜찮습니다. 거길 방문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노는 마음으로 찾아뵙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추석이 노는 날이었고요. 아주 옛날부터 노는 날이었고요. 차례라는 것은 아주 간소하게 그냥 후손들이 그냥 놀기에 좀 민망하니까. 조상들한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정도 취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추석쯤 되면 곡식들이 막 익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장 풍성할 때 우리 조상님들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차례가 끝나고 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잘못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추석 이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풍섭이 보면 11월 달 정도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실 그게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따로 그런 10월 3달이 그날이라고 해야 되는가 애매해요. 그런데 수확이 다 끝나는 것은 보통 11월 달이거든요. 벼농사, 과일 다 그두는 게. 그래서 농민의 날도 11월 11일이에요. 다 끝나는 게. 그런데 음력으로 8월 15일에는 아직 벼도 안 익고요. 과일도 사과배 같은 과일도 아직 안 익을 때고요. 추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추수라는 게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러면 그런데 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 문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기독교 문명 이런 데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지내요. 저거 참 보기 좋네. 그러면 우리도 추수감사절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명절에서 한번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추자가 같아. 가을 추자가 있네. 추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추석은 핵곡식으로 음식을 차리고 핵과일을 올리고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조선시대에 있었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삼국시대 때 왕이 궁녀들하고 같이 일해서 길삼놀이를 했다. 놀이에 대한 기록이 몇 개 있는데 특별하게 그날을 길어서 제사를 지내고 뭐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는 날이라는 생각이 여러 추석을 지내는 우리만이 이렇게 추석을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대에 올라와서 근대에 와서 생긴 건가요? 그렇죠. 추석을 같이 지내는 데가 이게 아시아군에 다예요.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데서도 다 같이 추석을 세요. 거기도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뻣찰라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노는 날이에요. 그게 더 어떻게? 밤에 노는 날이에요. 밤이요? 네. 밤이? 밤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밤을 귀신의 시간이라는 말까지 하고 제가 잘렸어요. 대통령의 시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밤은 앞에 안 보이니까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면 뭔가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가 저 어두움의 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닌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들면 도깨비, 도깨비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은 무서워요. 함부로 나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밤 되면 다 집에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옛날에 그냥 방에 있어야 돼요. 무서워요. 나가면 잡혀갈 수가 있어요. 도깨비들이 애들을 갖다가 함부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잡아가요. 실제로 많이 잡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팔을 한가위 때는 날이 굉장히 밝아요. 휘황청 밝죠. 그래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어둠이 없어요. 대낮 같아요. 팔을 보름에 도시에서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워낙 불이 많으니까. 그렇죠. 밝아서. 시골에 가서 밤길을 걸어보면. 맞아. 한 7시만 돼도 까끔해요. 7시, 8시만 돼도. 그렇죠. 그런데 보름달 뜰 때 되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환히 다 보여요. 앞산에 있는 나무 이런 것까지 다 보이고 숲길 이런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밤이죠. 귀신이 없는 밤은 어떻게 해야 돼? 놀아도다. 밖으로 놀다. 밖으로 나와서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밤에 노는 날이 원래 이게 추석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꼭 차례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간소하게.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게 지내시고. 그런 다음에 놀아야 됩니다. 노는 날이다. 추석은. 황기익 선생님이 신청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터바스터. 고스터바스터. 고스터바스터 이 노래인가요? 이거 저 귀신 잡는 영화 이야기. 1984년. 그래서 신청해주셨어요? 추석에 추석 밤에 귀신 잡는 놀이 도깨비 잡는 놀이 이런 거 좀 해본 것 같아요. 명절에 되게 TV에서도 많이 해줬었어요. 그렇죠? 이게 추석 되면 이 영화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도. 황기익 선생님의 신청곡.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터바스터스. 함께 듣겠습니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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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매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던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퓌리의 상상품감. 까칠한 미식과 황기익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노래 제가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나요? 따라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막. 이 로고를 들으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되네요.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서 좋아요. 네. 선생님. 네. 이번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이번 추석 계획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낚시 갈 계획 하나 잡고 있고요. 차례는 안 지내시나요? 차례 없습니다. 차례는 유교식 예법이거든요.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유교 국가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교식의 조상에 드리는 애라고 보면 돼요. 다른 문화권에는 그러면 조상들을 기리는 방법이 없던가 이런 거 쭉 보니까 다 있어요. 그 기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애를 표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의 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우리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꼭 유교로, 유교식이 전통이라 그러면 그걸 지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음식부터 한번 틀어보자. 그래서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음식이, 추석 음식이 확 달라져요.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다면 음식이 달라진다. 그렇죠. 일단 우리는 차례상에다 어떤 음식을 올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생선을 쪄서 올려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전을 붙여야 되고 많은 이런 게 있어요. 국이 올리고. 그런데 원래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죠. 그런데 그건 머릿속에 지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 가족이 추석 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다 모였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맛있는 게 뭐가 있지? 꽃게 있네. 꽃게.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 꽃게,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차례상에 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맛있잖아요. 과일은 뭐가 있지? 지금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복숭아의 차례상에 올린 생각 못하잖아요.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포도도 맛있을 때요. 사과, 배? 아, 이거는 맛이 없어요. 왜요? 아직 안 익었어요. 어? 그래요? 네. 특히 올해 추석에는 너무 빨라서 아직 사과가, 아직 풀사과 정도고요. 배도 우리가 먹는 배는 보통 신고거든요. 신고를 한 80, 90% 정도 되는데 그게 10월 달에 들어가야 비로소 익어요. 그래서 뭐 큰 배가 있다 그러면 지베를린 처리를 한 좀 뻥튀기 된 배이거나 지난해 배이거나 뭐 이래요. 지난해 배요? 어, 배가 한 1년 저장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우와! 사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핵과일이 나오기 전이라고 봐야 돼요. 아,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좀 더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 뭘 먹지 하는 것이 조금 음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계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차례상을 없애는 게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중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조상이라는 분들은 어버이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이거나 이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했던 음식이 그 상에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입맛이 대물림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만 가지고도 그분을 기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로 만들어서 그분을 그 상으로 불러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추석의 의미를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달구경 가야죠. 달구경? 달구경은 도시내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그렇죠. 어두운 데가 있어야지 또 밝으니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어디예요? 저수지, 낚시터. 네? 전 남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낚시터요? 낚시터 주변에 이렇게 조명도 없고 그리고 낚시터. 달이 딱 뜨면 물 위에 탁 비치고 정말 너무 멋지겠네요. 낚시도 하면서. 선생님이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뭐? ELO의 티켓 투 더 문. 아, 티켓 투 더 문. 이게 무슨 노래죠? 티켓 투 더 문? 달에 가는 티켓 표가 있는데 이게 원웨이야. 원웨이 티켓 이 노래인가요? 아닌가요? 들어보면 아실 건데. 달에만 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ELO 노래 중에 원래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래 중에 가장 감성적인 게 아닌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19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 잘 알 것 같습니다. 반가우실 것 같네요. 이 노래 듣고 와서 황교익 선생님과 얘기 계속 나눌게요. 황교익 선생님의 신청곡 ELO의 티켓 투 더 문 함께 들었습니다. 저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세상이 막 복잡하고 이럴 때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달 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세상 다 떠나고 그냥 달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그 음악 중에 싹 연주만 나올 때는 달로 가는 것 같은. 그렇죠. 다시는 죽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아, 그렇군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음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제가 이제 차례상 차릴 필요 없다. 다음에 차례 음식이 음식을 뭐 이렇게 계절에 맞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까지 이야기하고 난다. 그러면 다 의미 없는 거냐? 아뇨. 하나 딱 있어요. 추석 상차림에서 차례상에서 근처낼 것 하나 딱. 송편. 아, 찌찌뿡. 송편. 송편이 맛있어서 그런가? 아뇨. 아니, 송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송편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실 쌀이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달 타령. 옛날에 달 타령이 달아다라. 달근다라. 그래, 강강서 올래도 해야 되네. 떡 타령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요. 떡 타령? 그렇군요. 그 타령에 보면 계절별로 시절별로 이렇게 떡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정월 대보름에는 달떡, 2월 한식의 송병, 3월 삼진달에는 쑥떡, 4월 초파일에는 느티떡, 5월 단호 수리취떡, 6월 유두밀전병, 7월 질석수단, 8월 한가위 오려 송편, 9월 국화떡, 10월 상달의 수루떡. 달 마다 떡 만드는 게 다르군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8월 한가위에는 우리는 송편 이렇게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오려 송편이에요. 오려? 네, 오려. 오려? 무슨 뜻이에요? 오려라는 게 일찍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올벼, 올개벼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알 겁니다. 오려 쌀 이래요. 그런데 아직 쌀이 나오기 전에 아직 덜 익은 쌀을 위에 나락을 이렇게 잘라서 추석이니까 뜨거운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덜 익은 쌀을 그걸 탈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는 쌀알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 나락에 솥에 쪄요. 그리고 말려서 부비면 쌀알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오려 쌀이라 그래요. 그 오려 쌀로 빚은 송편을 두고 오려 송편이라고. 오려 송편. 그래서 소파이래, 아니, 팔을 한가위에 먹는 송편은 오려 송편이에요. 그런데 왜 다다리 이런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느냐 그러면 떡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공동체 음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 음식? 네. 떡은 담장을 넘어가요. 왜요? 나눠 먹는 거죠. 많이 쪄서 내가 여유롭게 쪄서 주변에 같이 나눠 먹는. 우리 떡했어 이러면서 주고 이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선물 받았어요. 떡 선물. 그래서 뉴스공장이랑 같이 나눠 먹었어요. 밥 선물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릇 같이 나눠. 밥은 쌀로 하는데 왜 밥은 담장을 안 넣느냐 하면 가족끼리 먹는 음식으로 안착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려시대 정도 들어와서 이게 안착이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 공동체 전수가 남아있는 게 이 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떡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다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달이 떡을 해먹는 거. 정만으로 우리 한국인들. 그렇죠. 떡 해먹는 거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편. 송편은 해야 돼요. 그리고 추석 전날 모여서 이 송편 빚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장난도 칠 수 있고요. 꼼지락꼼지락 하트 모양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고추냉이도 하나 탁 집어넣고.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만 오시면 그렇게 시간이 없네요. 노래 못 들을 것 같고. 나중에 떡 이야기 있잖아요. 다달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한번 풀어줄게요. 잠깐 안내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정어부터 TBS FM 추석 교통 특집 방송이 시작된데요. 저도 내일과 내일모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거니까요. 실시간 교통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신청곡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낚시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월책할 걸 생각을 하고. 월, 월책이 달월자는 아니구나.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월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